어 응 응 응, 여공 잘 다녀와 응 응, 그랬어? 응 응 그랬어? 응, 알았어 쏙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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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보세요? 응. 아빠 지금 바빠. 응. 그래? 응. 그래. 응. 그래. 용돈 안해서 써. 응? 그래. 그래야지. 응. 알았어. 알았어. 응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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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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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빨렴 이렇게 말하면 안되는거야 뭐라냐면 기분 나쁘잖아 상대가 알았지? 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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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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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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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안녕하세요. 여기 텐트인데요. 혹시 여기 텐트 아웃도어 본부요. 여기 혹시 팩하고 끈은 없던데 원래 없었어요. 아 알겠습니다. 그럼요. 이게 이제 원래 자동 텐트라 그런데 아마 말씀해 주시면 넉넉하게 드립니다. 보증금이요. 그거 아마 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2, 3일 뒤에 카드에서 부분 취소되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릴 겁니다. 오래 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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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먹어야iones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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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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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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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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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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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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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